아 밥 먹자 동미아버지요 막 날씨도 선선해지는데만 지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옷 한 번 사주시면 안됩니까? 돈 없다 쫌팽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쫌팽이인가 하나 모르나 또 한 번만 쫌팽이라 켜라 그때는 그만둔다 야 동미아엄마 엄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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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수저 좋다 대낮부터 하다가 계속 하이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웬일입니까? 아 방상얘기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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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면 되지? 아 미안합니다 아 참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? 아니 이 집 딸이 이번에 올림픽 나가갖고 금메달 땄다 아입니꺼? 장미라이 엄마로 쏙 빼 닮았네 장미라이 엄마로 쏙 빼 닮았네 아 아 참 근데 동미아버지 저 놀이터에 텍시 세워놨십니꺼? 예 맞네 맞네 텍시 앞 유리창에 누가 빨간 라타로 낙서해놨던데 진짜입니까? 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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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뭐라고 해? 쫌팽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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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이 자식이 이거 니 지금 고3이야 고3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오면 일곱신데 어디갔다 이제 기들어 아이씨 지금 일곱신데예 아이씨 한자라 밥먹자 아이씨 아이씨 반찬 아이이씨 나 밥먹을래 또 또 함추 터질라고 마이씨 야 이놈이 자식아! 마 사내 자식이 밥상머리 앞에서 까탈쓰럽고로! 뭘 쳤나불나불 쳐대! 깜빡 쳐먹어 그냥! 아니 밥 안 먹어! 밥 안 먹고 나 빵 먹을래! 반찬도 하나도 없고... 이 자식이 밥 먹다 말고 빵은 이 자식이 진짜... 아줌마 웬일이고? 예! 슈퍼 아줌마! 예? 동미가 왔다간 뒤로 빵하고 과자하고 이것저것 없어졌다고? 알겠습니다. 김동미! 니 끝방 어디서 났노? 돈 주고 샀는데! 솔직히 얘기해! 니가 장발장이야? 훔쳤지?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? 샀습니다! 안 훼쳤습니다! 지갑 빵 하도 먹고 싶어서 한 달 용돈 500원 한 푼도 안 쓰고! 사먹은 깁니다! 한 달에 용돈 500원 받는 거 어디십니까?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쫌팽이랍니다! 쫌팽이!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쫌팽이 아빠랍니다! 그만해! 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쫌팽이 아들이랍니다! 그만해!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못생겼답니다! 그만해! 그만해!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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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팽이 제발 그만! 그만! 그래서 내 말은 더quer 못 믿겠다! 적들 나와! 나와 이만! 직접 아줌마가 빵 말고도 3만원씩 없었다던데! 남이니 어쩐어! 어쩐 수 있겠어! 진짜 왜 이럴까? 아부지는 아들을 그렇게 못하십니까? 빵 안 훔쳤습니다! 못 믿겠으면 짖어 보이소! 자, 지져보시오. 가방은 찰칵 털고, 다음은 지져보시오. 빵은 안 훔쳤습니다. 빨간색 락하니까? 여기는 빨간색 헤어스프레이입니다.